그러면 오늘 목표는 티라노 테이밍으로 갑시다 시간이 될까? 2시간만에? 자 일단은 집으로 갑시다 이제 어 여기서 경친 다 받고 그러면 저기 가는게 철정 캐 가야지 좀 캐 가고 잠깐만 크리스탈이 다시 나왔거든 크리스탈 캐 갈게 자원 좀 캐 봐 여기서 바로바로 가지 말고 아 부동산 중개 공업자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 안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무슨 그 뭐야 영화 시작할 때 막 그런거 있잖아 여기가 좋은 땅이구요 사장님 하면서 막 땅보러 오셨어요? 짜장면 먹다가 짜장면 내려놓고 땅보러 오셨어? 어 우리 가끔 여기 와가지고 컨설팅 한번씩 하자 다음 이제 저 뭐냐 저기 뾰족산 어 뾰족산 저기 간 다음에 어 뭐야 무거워 무게 좀 무게 좀 찍어줘야겠네 나 지금 재밌는 생각 들었어 우리 낙하산 있어요? 낙하산 못 만들어 지금 만들 수 있나? 소금 버린다 소금 버린다 소금 아 돌 버린다 돌 버린다 어 돌 버려 어 돌 버릴게 무거워서 안돼 지금 내가 낙하산이 하나 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우리 집으로 바로 통하는 길을 찾았어 근데 그거 우리 집에서 우리 집까지 못 가 그거 저거 원리까지 떨어질걸 낙 그거 때문에 고도 때문에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저기까지 날라갈걸?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는 가는데 얘네 동물들은 어떻게 해 딱 한 명 이끌고 와야지 우선 지금 낙하산도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혼자 뛰어와서 해 나중에 혼자 뛰어와서 해 왜? 어 삐딱님 네? 혼자만 재밌는 거 빠지 마세요 일로일로 일로일로 여기서 뛰지마 뛰지마 뛰면 훅 가니까 어 알았어 어 잠깐만 이것도 장난 아닌데 지금? 어 어 뛰면 훅 가 어 잠깐만 여기도 만만치 않다 야 여기서 하이지 하이지에서 발 미끄러지는 거 알지? 어 그렇게 된다 어 여기서 떨어지면 발목 그냥 관절 다 나가고 그냥 골반 나간다 어 아카 할때 제일 재밌는게 이런 짓 하고 있는 애들이 볼 때 죽여야겠다 이제 다짐하면서 저 행복을 깨야겠다 아 우리 많이 변했네요 뭐 텐트도 생기고요 이 텐트는 뭐 누구 사는거야? 아 닝구님? 아 그래그래 잘했어 안그래도 노예들 우리집 못들어오는거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기누구만 말하기 불편한것들은 알아서 잘 좀 커팅해주고 관리해줘 집에 쫓겨나니까 이미지관리 감사합니다 나중에 비카님 그 어 내가 좀 잘되면은 인턴생활 끝나고 이제 좋은집 살게 해줄게 조금 어 더 좋은집으로 옮겨줄테니까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 뭐 그래도 내가 뭐 열정패이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3개월만 일해 아 철이 없네 나무나무 우리 아까 거기서 캐왔는데 철이 없어 지금? 아 나 미쳤다 아 나 개같은 인생 왜왜왜왜왜왜 여기 빠지면 못나와 여기 빠지면 아니 여보세요 공 공사를 왜 라운딩으로 하셔서 형답지 않게 형 인테리어 싫어하잖아 어우 어우 빡쳐 야 잠깐만 형 기워봐 형 어떡해 아 위에 나무가 없어 아니 잠깐만 마지막 와 애졌네 이거 에바다 형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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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못올라가요 아이씨 아 형 이거 에바야 지금 형 좋다 다시 만들면 돼 기다려 공사잘해 공사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 나무 없나 크리스탈 어디다 놓을까 크리스탈 크리스탈 위에 제작기에다가 제작기 넣어야 돼 아 그러면 지금 2층 가야 되는데 2층을 못가네 응 아 맞네 어 아이씨 나무종 캐올게 아 지금 나무종 캐야 됩니까 2층 갈려면 어 삐딱니 왜요 나무종 캐올게 아 위에 철로 놓고 왔는데 천식아 어 야 나무종 캐와 나무종 캐와 아 정말 그 비칸님 나무종 캐와요 크리스탈을 우선은 대장까지 넣어 놔야겠다 아니 이게 사다리로 만들면 딱딱딱딱 하면서 올라왔는데 너무 취하는 거야 그 원형이 이걸 만들어줬잖아 어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놨는데 저 사이에 끼어 잘못 떨어지면 나무 몇 개 필요해 나무 몇 개 어 됐어 나 다 구해 왔어 아 그래? 어 좋다 테이밍 하러 가야겠다 테이밍 컹컹하자 아냐아냐 우리 우리 잠깐만 테이밍 뭐 하려고 갔는데 검치오랑 아 그거 됐구요 지금 티라노 잡으러 갑시다 티라노 아 지금 좀 걸려요 왜왜 이거 어 제가 만들어도 돼요 마취야 마취 아 생각해보니까 티라노도 그냥 잡히진 않겠는데 그렇지 링구님 베리 좀 넣어줘요 베리 위에 우리 잠깐만 다섯 명이서 모아서 수면 화살 쓰면 한 마리 정도 재울 수 있지 않을까 재울 수 있지 재울 수 있지 그러면 수면 화살 만들어 수면 화살 만들어서 다섯 명이서 한번 힘 합쳐 한번 가자 다섯 명이서 티라노 사냥 갈 거니까 보전소를 어떻게 만들지 어 어 빨리빨리 움직여 어 그거 절구에서 만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가 그래 지금 위에 가야지 지금 저 절구에서 마취약을 만드는데 그 다음 만들어놨어 만들었어 마취약 마취약 한 명당 20발은 써야되니까 100발은 필요할 거야 지금 저 위에 마취약이 한 400개 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가자 바로 그래서 뭐 하러 가는데 우리 지금 지금 티라노 사냥하러 갈 거고 티라노 테이밍 하러 갈 건데 다섯 명 다 모아서 가야지 한 번에 비교시켜야 되니까 아냐 다섯 명 다 못 가 우리 탈 수 있는 지금 탈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우리 지금 아 그래? 콩콩이랑 저는 지금 있을게요 세명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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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터디는 가 같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적당한 선에서 이제 리액션 수정할까 그렇다고 안 쏘면 형 굶어 죽는다 얘들아 살아간다 응 형의 생명이 우선이다 어 무조건 밥 먹고 살아야 된다 응 그러면 지금 우리 탈 건 몇 명이야 세 개 있어 빠른 게 빠른 게 세 개 빠른 게 세 개 그래서 테이밍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응 그래서 다이월프나 이런 거 한번 같이 같이 테이밍하러 가야 돼 나을 거 같은데 그러면 개 먼저 테이밍하고 네 명에 가서 티라노 잡자 루님 이거 타세요 이거 빠른 거 타세요 이거 검치호 나 이거 타고 왔어 나 이거 타고 왔어 가만히 있어 봐 저 검치호 저거 100짜리 어 그러면 뭐야 나는 탈 게 없잖아 콩콩이 밖에 그 150짜리 150짜리 어 비카님 건데 타면 돼요 응 아 그래 알았어 타면 돼 그래 그래 니꺼 내꺼가 어딨어 원래 노비 자식도 내꺼야 원래 법이 그래 어 룬님 거기서 아 골렘 잠깐 노비는 영원한 노비죠 응 고마움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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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저기 룬님이 골렘 끌고 가고 있어 룬님 일로 끌고 오면 안 돼 룬님 일로 끌고 오면 안 된다고 룬님 일로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아 나 오다가 오다가 없을걸 아 빠야겠다 빼야겠다 이거 빼야겠다 저거 우리 중간 가다가 어떻게 보면 저 골렘이 항상 저 위치 있더라고 우린 안전한 거야 이리로 내려갑시다 어 미친 저 고질라 저거 미친 내려가다보면 검치호나 워어 워크 많아 어우 우물쪽으로 내려가 우물쪽으로 우물쪽으로 어우 비카님 노동하고 있네 어 좋아 어 쟤 갑자기 등 돌렸다 등 돌렸다 뭐지 형 강쪽으로 와 강쪽으로 오케이 벌레만 보내고 오실거에 어 잠깐만 얘네 뭐야 어 캥거루야 캥거루 캥거루 탈 수 있나? 탈 수는 있는데 꽃이 아직 타지? 뭔가 애완용으로 한 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쟤 도망 공격만 하면 도망가가지고 찾기 좀 힘들어 우리 수면화제 갖고 왔잖아 네 그럼 얘 한 번 맞춰보자 우리 루니 얘 한 번 잡아보자 야 캥거루가 무슨 크기가 이렇게 크지? 얘가 16짜리고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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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공부자 가둬 가둬 빨리 야 가둬 가둬 잠깐만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일로와 그냥 일로와 빨리 일로와 어차피 죽일건데 레벨이 무슨 상관이야 아 죽인 날이 무슨 소리야 테이밍한다니까? 그래? 왜 테이밍해 이따가? 아니 지금 뭐들 왜 이렇게 잔인해 사람이 아니 뭐 하셨어 제발 말 좀 들어라 진짜 왜 왜 화를 내 나 안썼죠 제발 말 좀 들어라 쟤 그거야 그거 마모님 등뒤 타고 있던 그게 때린거야 그냥 제발 말 좀 들어 진짜 하나 할 때 딱딱딱 맞춰서 하자 우리 진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리 공격적이야 이게 누가 문제냐 지금 누가 문제냐 빨리 손부터 들어 누가 문젠지 이분이요 왜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했어 어 내려봐 일단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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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꾹 눌러봐 F 꾹 눌러봐 예 F 눌러봐 F 눌러봐 F 눌러봐 F 눌렀어요 아니아니 맨땅에서 맨땅에서 예예예 F 눌렀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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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던져야돼 어깨에 있는거 던지는 키가 F키인데 지금 니가 지금 안 던져 어깨에 있는 애가 자꾸 때려요 어 어깨에 있는 애가 때려야돼 어깨에 있는 애가 때려야돼 어깨에 있는 애가 때려야돼 어깨에 떼야돼야돼 아 얘가 문제야 사망요우가 문제였어 그니까 걔가 자꾸 때려요 애들 아 그렇구나 잠깐만 그럼 뭐 아무리 해도 안내는데 아니 E를 꾹 눌러봐 E를 꾹 눌러봐 어 벤따에서 E나 F 둘러봐 E나 F 알았어 기다려봐 B 처리했어요 안내려가는데 약간 약간 이거 지방인데 지방이 광고 CF 어떡하지 저거 나는 F 누려가 날라가던데 집어 던지던데 그냥 한영키 좀 해볼게 다시 잠깐만 가만있어봐 그럼 내가 활로 쏠게 아냐아 왜 죽여 무슨소리 하는거야 지금 아냐아 아냐아 형 안돼 우리 사망요우 왜그래 우리 사망요우한테 아냐 한방에 한방에 보여주자 그냥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왜그래 형 오늘 성격이 왜그래 형 왜그래 차였어? 오늘 컨셉 악마로운다 형 왜그래 어휴 얘를 왜죽여 야 잠깐만 내 늑대는 또 어디간거야 여기있어 제가 찍히고있어 아 그러면 하나 한번 물어볼게 얘를 만약에 내리면 어떻게 할건데 아 그거 그거 방어태세로 방어태세로 그거 해야지 바꿔야지 공개 못하게 해놓고 이제 아 던졌네 던졌네 뭐야 어 던졌어? F키 연타하니까 던져지네 꾹 누르는게 아니라 아 다행이다 방어적으로 바쁘고 아 이름 구리구리 개귀여운거 봐 아 됐다 이제 주워봐 이제 주워봐 어 잠깐만 줍는다 오케이 아 됐다 이제 해보자 응응 어 룬니 한번만 한번만 더 때려면 미간에 미간에 한발 꼽을거야 룬니 오늘 무서워요 응 아냐 무서워하지마 사망요 죽이려는거다 좀 충격먹었어 나 지금 응 룬아 무서워하지마 인생 한방이요 어 약간 좀 아까 오늘 컨셉이 약간 좀 저건데 프리저인데 프리저 이거 존댓말하는거 더 무서운데 이거 저기지 저기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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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가 그저 뭐 꼬실거야 지금 지금 아무래도 빠른거 하나만 꼬셔 빠른거 하나만 꼬셔 안장 없는데 안장 필요없으니까 울프 울프 꼬셔 안장 필요없어 꼬셔 그러면 다이어 울프 꼬셔 다이어 울프 안장이 필요없으니까 늑대는 안장 필요없으니까 응 저기있다 저 끝에 저 끝에 잠깐만 이거 데리고 가봐 저 끝에 어 아니야 캥거루였어? 어 아 캥거루였어? 어 우리 한명 캥거루 타도 재밌을거 같은데 아 근데 캥거루는 안장도 있어야되니까 어 어 잠깐만 아 쟨 아니다 저기 끝에 있는거 봤더니 개미할기야 개미할기 없는데 근처에 한 마리두고 근처에 나방들이 겁이 없네 지금 보니까 쟨 싹한번 누가 왔다갔나? 파밍 파밍 팔렸나? 가끔 물가에 티라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팔로 고맙습니다 홍룡홍님 감사합니다 어 여기있다 울프있다 울프있다 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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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오른쪽 아 그러네 그러네 내려내려내려 내려내려내려 다들 수면활살 준비 방어적 잠깐 방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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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방어적으로 확인하고 자 잠깐만 내것도 확인 어디있어? 안보영 방어적이 뭐야 저항 안함인가? 방어적 되어있어 다 되어있어 다 되어있어 공격설적 공격적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되는거야 그게 방어적인거야 아 이게 방어적이야 공격적으로 누르면 공격적으로 되는거지 아 오케이 자 활 장전하세요 고고 좋아 안맞았어 좀 멀다 약간 탄도학을 계산해서 맞았다 온다 올것이여 미끼리 물어버렸어 미끼리 물어버렸어 어 미끼리 물어버렸어 여모빵이요 들어와 와서는 안될곳에 와버렸어 응 됐다 됐다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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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꼈다 얘 꼈다 머리 쪽 쏘라고? 머리 쏘지말 아 머리 쏘지말 아 머리 쏘지말 아 머리 쏘지말라고 오 난 안쏘다 야 쟤 고슴도치 같애 잠깐만 쫒아가 어 쫒아가 쫒아가야돼 이 자식봐라 이 자식봐라 이 자식봐라 됐다 어 됐다 됐다 아 오케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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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고기 집어넣어 고기 안갖고왔어 아이 마주왔어? 내가있어 내가있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고기 사냥해 즉석에서 사냥해 집어넣어 집어넣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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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어 고기있어 쟤들한테 있어 쟤들한테 쟤들한테 있어 쟤들한테 다 들어와 아 맞다 우리 늦대한테 고기 많아 우리 늦대한테 고기 많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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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불러왔어 다 불러왔어 역시 사람은 잔이네 삐딱이 U 눌러 삐딱이 U 눌러 됐어 오케이 거기서 애는 저기 그 위에서 고기 좀 빼 고기 좀 빼 고기 좀 빼 조금씩 빼 뺐어 다 지금? 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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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가로 안 뺀다 응 어 나는 고기 좀 구울게 구운 고기가 더 많이 오르니까 아 그래 얘한테도? 어 테이밍할때도 구운 고기가 더 많이 올라 어 어 여기 여러분들 즉석식품 이제 들어갑니다 즉석식품 인스턴트 들어가요 하나하나 만듭시다 자 온김에 그리고 나무 좀 캘게 예 전 주변 정리 좀 할게 애들 어어어 딱 이렇게 역할분담하니까 얼마나 좋냐 자 나 왕년에 진짜 내가 노동 안 했다 그리고 알았지 빨리해 어 빨리 노동해 빨리 내가 진짜 많이 변한거야 몰라 탁 됐다 자 인스턴트 식품 들어갑니다 응 저런 트랙 저런 트랙 대기